달걀 부탁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오늘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는 여러분들 세트세트 묶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게 50% 할인된 다육들 보여드립니다. 이 다육들은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 품절 안내 받아서 기분 나빠서 전체 취소할래.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말고 있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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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량이 원체 많이 없는 아이들을 지금 50%로 여러분께 지금 보내드리는데 요거를 세트 구성을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지금 단품으로 50%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찜하시면 돼요. 진짜 라이브 방송보다 더 싸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녹화 방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날 송출되는 우리 꽃날의 다육에서 50% 할인된 다육들 여러분들 찜해 가세요. 자 그럼 소개 시작할게요. 찾아야 돼. 아 미스 S 미스 S 미스 S 이거 18,000원 몇 개 없어. 몇 개 없는데 18,000원짜리 여러분도 지금 50%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거 9,000원 미스 S 미스 S 미스 A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인데 이렇게 지금 꽉 차 있고 사장님 댁에서 완전 무거워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생존에 있는 아가들 그러면 생존력이 어? 자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자 미스 S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미스 A예요. 자 12cm 포트에 미스 S 18,000원짜리 50% 해서 여러분들 이거 9,000원 지금 보내드리는데 수량은 7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잊지 마시면 되겠죠. 이거는 세리입니다. 세리 이거 28,000원짜리 지금 세리가 포트 사이즈 지금 12cm 포트에 이렇게 묵어버렸어. 이렇게 묵어버린 이 세리 28,000원짜리 14,000원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수량 딱 4개 남아있어요. 예뻐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많이 판매가 됐고 이제 4개 남아있는 아가가 우리 사장님 댁에서 완전 진짜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져 있는 컨디션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이 뿌리 상태 지금 좋거든요. 아마 저면으로 한번 물을 먹이면 아기들이 더 빵빵해질 건데 이 상태에서 진짜 여러분들 최고로 지금 묵은 상태예요. 완전 묵었어요. 완전 완전 묵은 아가. 제가 매니아님 댁들 방문하면서 뭘 느꼈냐면 아 묵은 애기를 가지고 오니까 묵은 애기를 애시당초부터 구매를 하니까 생장등에서 햇볼 때 조금 부족해도 애들이 이걸 버텨내고 자기의 수영, 자기 색깔을 갖고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묵은 아가도 선택하세요. 오렌지 에일입니다. 오렌지 에일 14,000원, 7,000원으로 보내드리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좀 보세요. 오렌지 에일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녀석. 포트 사이즈가 12cm 포트에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이 진짜 14,000원 판매했던 오렌지 에일을 7,000원 판매하는데 수량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오렌지 에일 수량은 딱 7개 있습니다. 오렌지 에일 12cm 포트를 꽉 채우고 단수도 대박이다 얘는. 단수 대박. 너는 지금 뭐 타는겨? 생장점이, 생장점 자연스럽게 지금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생장점 사라지면서 밑에서 지금 애기를 이렇게 태워주고 군생들이 갔다는겨. 오렌지 에일은 지금 이거는 14,000원짜리 7,000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노우 엘리언입니다. 18,000원짜리 9,000원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스노우 엘리언 한번 볼까요? 얼굴에 진짜 반닥반닥하니 너무 잘생겼어. 완전 묵은 티가 나잖아. 12cm 포트의 스노우 엘리언. 18,000원짜리 여러분들 9,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노우 엘리언. 12cm 포트를 이렇게. 게다가 애들이 지금 무거워져가지고 이 계절에 지금 이렇게 예뻐질 일이냐고요. 근데 진짜 오래, 오래 무겁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12cm 포트의 스노우 엘리언. 18,000원짜리를 9,000원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흑진주 로즈 16,000원짜리를 8,000원 보내드립니다. 이야, 세상에. 12cm 포트를 이렇게 넘쳐나는 요 흑진주 로즈가 여러분들 8,000원이에요. 8,000원. 16,000원이에요. 16,000원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가를 여러분께 8,000원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요런 애들은요. 그냥 무조건 득템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득템. 자, 무조건 득템. 와우, 너무 좋습니다. 자, 요런 아가들. 어머어머어머어머. 밑에 세상에 이렇게 예뻐. 자, 12cm 포트의 흑진주 로즈는 8,000원에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인피치 16,000원 군생. 얼마에 간다고? 그래서 8,000원 간다고? 자, 12cm 포트의 와인피치 군생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와, 요 녀석들 뭐야 생장점에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아가들이 더 많이 나와서 지금 이런 군생 하고 있는 거야? 자, 12cm 포트의 와인피치 군생 이 16,000원짜리를 8,000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와인피치 금 아니죠? 맞아요. 와인피치 요거는 지금 생얼이에요. 생얼이어서 제가 생얼은 금만 보다가 얘네들이 기본... 어머, 여기 여기 와인피치 철화가 원래 있는 건가? 여기 철화기가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있죠? 철화 막 풀리고 있네? 사이즈가 그 군생이 더 많아지겠죠? 포트는 지금 11cm, 12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어요. 와인피치는 지금 8,000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핑크플로라 14,000원짜리는 7,000원. 와, 7,000원 갑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의 이것도 묵었으니까 이렇지. 요즘에 여러분들 핑크플로라요. 농장에서 막 키워가지고 잎은 커, 잎은 큰데 완전 초록초록해가지고 연덜덜해가지고 물 많이 먹어 보톡스 맞은 애들처럼 빵빵한 그런 애들 많이 가잖아요? 얘네 여러분들 묵은액이에요. 묵은액이라서 이런 색 나는 거예요. 이 핑크플로라를 여러분들 3두근 색 7,000원. 이야, 너무 괜찮다. 심지어 밑에서 애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핑크플로라가 여러분들 7,000원. 어디에서도 못 사요. 어디에서도 못 사요, 진짜. 이거 7,000원 핑크플로라 보내드리고요. 프랭크 철화 12,000원짜리 되고 6,000원 갑니다, 여러분들. 이 포트 사이즈가 지금 7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6,000원이야. 12,000원짜리. 프랭크 생얼 얼마나 예뻐요. 그 예쁜 프랭크 생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애들이 이렇게 엮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생얼들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거 진짜. 프랭크 철화 12,000원짜리. 6,000원 보내드립니다. 블랙 라벨이 나와 있었어? 어? 어? 블랙 라벨 이것도 싼데, 이것도 괜찮은데. 12,000원짜리, 6,000원. 야, 이게 6,000원이야. 12cm 포트에 블랙 라벨. 이런 근처는 어디에서 6,000원에 사요? 지금 꽃나리 아니면 못 사요, 여러분들. 꽃나리 다육에서 왜 그러는데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리빼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보시면 달달 이미 무겁기 때문에요. 사실은 올여름 잘 날 수 있는데 일단 자리를 빼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그 붙여진 아가들 붙여진 아가들 보내드리니까 이런 아가들 사서 여러분들 건강한 여름 나게 하세요. 12cm 포트에 블랙 라벨 12,000원짜리, 6,000원 갑니다. 루스반 크루프트 철화 2만원짜리, 만원 보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루스반 크루프트 철화입니다. 이 루스반 크루프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새빨갛게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지금 철화 목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쌩얼이 빵빵 터져주면 군생이 되겠죠. 곧 군생 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2만원짜리였어요. 만원 보내드리는데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루스반 크루프트 가격은 만원, 만원 보내드립니다. 아, 쌀루금 어떻게 쌀루금 3만원짜리, 15,000원 쌀루금 여러분들 15,000원에 가져가세요. 와,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쌀루금 3만원짜리, 3만원 지금 다 져지고 있거든요. 다 져지고 있는 쌀루금 여러분들께 15,000원 보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가 지금 11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쌀루금 자체만의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 되는 사이즈 루스반 크루프트 가지고 있습니다. 쌀루금, 이거는 15,000원 보내드리고요. 오늘,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이 50% 할인에서 완전 득템이에요. 득템. 이거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번 바구니에 레드문 철화 4만원을 여러분들, 이거는 50% 아니에요. 이건 진짜 얼마 전에 들어온 거라서 2만 5,000원 드립니다. 2만 5,000원. 그래서 이거, 왜 이거는 아니에요. 5,000원 안 빼줘요. 그러면 그냥 딴 거, 이거 딴 거 사세요. 딴 거. 자, 레드문 철화를 여러분들 4만원짜리를 2만 5,000원 드려요. 2만 5,000원. 이거 있을 때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레드문 엄청 예뻐요. 그리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우, 이쁘다. 아니, 나는 4만원에 왔는데. 4만원에 사신 분들 진짜 억울하고 억울한. 또 사세요. 하나 더. 아, 그러면은 물타기, 물타기. 우리 주식 떨어지면 뭐야? 물타기 한다며. 이거 물타기 하세요. 자, 레드문 철화 4만원짜리 2만 5,000원. 12개 있습니다. 아이고, 수량도 괜찮다. 자, 12개. 레드문 철화 2만 5,000원. 이건 꼭 담아가시기를요. 아론스 18,000원. 9,000원 보내드립니다. 자, 아론스. 여러분들, 아론스는 가격대 있습니다. 지금도 가격대 있습니다. 자, 12만원. 12만원이 뭐야? 12cm포트인데 다 보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오늘 다 겁나 더워요. 제 휴대폰에 폭염주의보 여기 지금 원당 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요. 여러분들 쩌렁쩌렁해요. 너무 신나서. 너무 신나서. 아니, 진짜 다 죽어가는 애들을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하면은 저도 기분 떨어지거든요, 기운이. 아니야, 너무 괜찮은 애기들이야. 무거워서 마른 잎이 있어서 그런 거고 애들이 물을 못 먹어서 이런 거지 컨디션 자체는 진짜 완전 좋은 애들을 지금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자, 12cm포트의 아론스 군생 18,000원짜리를 9,000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론스 군갈이 했지요. 아론스 겁나 이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온답니다. 자, 아론스 군생 18,000원짜리를 여러분들 9,000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 해놓으셨어. 이게 뭐냐면 아, 요거 요거 조금 요거 조금 가격대에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줄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생각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수요일 거야. 수요일 거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렇게 꽃나래 다육에서 지금 너무 착한 가격으로 다육이들 보여드리고 있죠. 자, 신상 다육도 보여드릴 거예요. 달맞이 4,000원 왔습니다. 아우, 이것도 가격도 너무 괜찮잖아. 심지어 달맞이는 여러분들 뭐 안 묵은 애들은 완전 색감이 색감이 완전 달라요. 완전 연대연대한데요. 지금 약간 노랑빛감 올라오죠. 요거는 요 달맞이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너무 괜찮죠. 4,000원 포드사이즈 8cm 포트에 지금 쌍두 삼두 보통 쌍두네 색감이 이렇게 예쁘고 완전 지금 다져지 나가 4,000원 보내드립니다. 아, 눈꽃젤리만 6,000원 새로 입고 되었습니다. 포드사이즈가 지금 16cm 포트에 눈꽃젤리 제 키팅장에 눈꽃젤리가 너무 예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눈꽃젤리 16cm 포트에 연속하게 16,000원 소개를 해드려요. 요거는 여러분들 진짜 얼음각이 너무 지금 이 계절에 이 계절에 딱 맞는 딱 보면 시원한 그런 느낌의 지금 색상과 모양 가지고 있습니다. 눈꽃젤리는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랙타이거 군생이 14,000원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 진짜 가격이 선물이야. 요 블랙타이거 여러분들 28,000원 얼굴 하나 28,000원짜리가 이런 군생 14,000원 14,000원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포드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혹시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나 50% 할 때까지 기다리려 한다. 내년에 사세요. 내년에 내년에 사시면 됩니다. 12cm 포트에 블랙타이거 요거 군생 14,000원 와 이런 군생을 여러분들 14,000원으로 지금 품어 가실 수 있어요. 빤딱빤딱하죠? 블랙타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생장점 주변에 이파리 모양이 진짜 까마귀 주둥이처럼 이렇게 앙 하고 다물어져요. 요런 애기들을 외두가 아니라 군생으로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블랙타이거는 14,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루돌프 군생 왔습니다. 자 루돌프 자 루돌프 요거 군생 14,000원 포트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4도 3도 커다란 3도 얼큰히 3도 이상 조금 사이즈가 작다 싶으면 4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루돌프 군생 14,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루돌프 같은 경우에는 입장 뒷면에 선명한 라인과 약간 빤딱거리는 듯한 광택이 있는데 나중에는 아주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는 매력덩어리 다육이죠. 얘 너무 크다. 자 루돌프 14,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뭐야 하트 이모션 예쁘다. 얘 뭐야 아니 얘 뭐야 나 못 넣은 줄 너무 예쁜데 하트 이모션 아 하트 이모션이 큰 사이즈가 이렇게 예쁘구나 못 녹았다. 넌 내가 좀 키워봐야 되겠다 야 대박 하트 이모션 쌍두 14,000원 너무 예쁜데요 와 와와와 얘는 왜 있잖아 진짜 막 기둥이 그런 기둥이처럼 포스가 기둥이 포스야 여러분들 제가 쌍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삼두도 있어요 간혹가다 자 하트 이모션 쌍두 어우 너무 괜찮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래서 가격은 14,000원 다보텍도 콜 이건 무조건 콜이에요 미니마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포트 사이즈 14cm 포트 화이트 미니마 군색 12,000원 자 요 녀석은 굵은 목대가 나오면서 자연작으로 잘 만들어주는 녀석이죠 화이트 미니마 군색 12,000원 14cm 포트를 지금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어우 예뻐라 예쁘죠 어우 사이즈 봐 너무 괜찮다 프리메라 사이즈 큰 녀석 여기 지금 여기 있어서 이게 뭐야 이름이 뭐야 너무 무거워 이거 2만원 포트 사이즈 18cm 포트 프리메라 사이즈 이렇게 커 어우 손이 막 후덜후덜 떨려요 요 프리메라 프리메라 철화 가격 2만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메라 프리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요 워낙에 지금 성장세가 좋은 아가아가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 제가 색을 내보니까 엄청 예쁘더라고요 한 1년 1년 반 정도 되면 색감 진짜 예쁘게 들어옵니다 프리메라 철화 2만원 포트 사이즈는 1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뻐 여러분들 오늘 뮤즐리 득템 뮤즐리 해가세요 제가 메뉴아님 댁 방문했을 때 다부턱 뮤즐리 되게 예쁘던데 제 뮤즐리는 지금 별로예요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너무 예쁜 색감이 온 거야 색이 너무 예쁘고 아이고 적신군생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는데 와 3도군생이면 섭섭하지 않지 뮤즐리 8천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우 세상에 너무 예쁘다 이제는 요정도 라인 들어주면 그럼 반가워요 이제는 이제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다육들 안 예뻐질 때가 오거든요 자 8cm 포트에 뮤즐리 3두군생 하나도 섭섭하지 않은 3두군생 8천원 와 너무 괜찮습니다 8천원 소개해드리고요 세상에 헤라가 머리밥이 이렇게 많은데 6천원이라고 야 얘는 얘는 그냥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얘를 키운다 내가 얘 농사를 짓는다 그런 마음으로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 6천원이면 내가 키울래 그냥 이거 키워가지고 만원짜리 12,000원짜리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와 포트사이즈 8cm 포트에 헤라 6천원 미치겄쥬? 미치겄쥬 여러분들 지금 나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엄청 지금 고민되고 있죠 아휴 안 봐도 비디오 자 요 헤라는 6천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몽불랑 뭐? 몽불랑이 왜 나오노? 봉랑금 방울봉랑금이 8천원이래 야 색감 너무 예쁘다 색감 진짜 예쁘죠 이렇게 색감 예쁜 방울봉랑금 8천원 포트사이즈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굴대굴하니 너무 사랑스러운 이 봉랑이 이 봉랑이는 여러분들 미니 사이즈 화분에 넣으셔요 이제 뭐 봉랑이 가기 착하잖아요 얘 뭐 크게 키우지 않아도 되죠 미니 화분에다가 진짜 앙증맞게 이 디자인 이 색감 그대로 즐기세요 봉랑 8천원 몽불랑이래 자꾸 봉랑금 8천원 소개해드리고요 보기만 해도 힐링된다 봉황 주피터 24,000원 진짜 잘생겼다 포트사이즈가 14cm 포트인데 이렇게 잘생겨서 삐리삐리 진짜 얘는 정말 여러분들 왕자 주피터이죠 주피터 주피터를 진짜 주피터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포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멋져요 와우 사이즈도 좋고 삘도 좋고 너무 잘생겼고 금빨이 금빨이 주피터 봉황 주피터 24,000원 포드사이즈 14cm 포트는 넘쳐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이즈 가늠해보셔요 다음은 온슬로우 군생은 16,000원 와 온슬로우도 머리밥이 되게 많아 온슬로우가 사이즈가 크나가가 있고 조금 사이즈가 작으면서 머리밥이 많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타입의 온슬로우든 여러분들 하나는 꼭 해보셔야 돼요 온슬로우 군생은 심지어 온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군생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께 자연군생 보내드리는데 지금 요 얘기 봤을 때 자연군생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확신은 못해 왜냐면 저도 안 풀어봤기 때문에 근데 수영 자체가 수영 자체가 자연군생 수영이거든요 너무 괜찮죠 12cm 포트 요거 14cm 포트에 온슬로우 군생 16,000원 어우 16,000원 색감이 얘가 주황주황한 애들이 요 수영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군생 부럽지 않지 요거 온슬로우 군생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모닝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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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원 몽글랑 같은데 이건 제 얘기에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모닝키스 군생 요게 삼두대급 삼두네 보통 14,000원 반닥반닥한 느낌의 입장 라인이 건불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장 배색 색배색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 혹시 주황주황 들어올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양새 너무 예쁘죠 다른 상자에 들어가 있는데 요여석 이름이 뭔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모닝키스 모닝키스 요여석 약간의 금발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라인 자체가 진짜 까목까목하게 들어오는데 보세요 약간 입장이 금발들이 살짝살짝 있죠 모닝키스 삼두근생 14,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어 이러면 안 돼 아리엘 철화가 12,000원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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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포트 사이즈 12,000포트 아니 아리엘 철화가 12,000원이야 아 그래 괜찮아 괜찮다 너는 근데 막 철화와 풀리고 있구나 너는 군생 될 거니 너는 내 거 이런 애기들은 찜해줘야 됩니다 아우 아리엘은 여러분들 진짜 찜 한번 해줘야 됩니다 아리엘 먼노 이런 애들은 아우 얘는 찜찜 자 아리엘 철화 12,000원 포트 사이즈가 12,000포트예요 왼지경 사이즈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사장님께서 그래도 생얼 한두 개씩 터져있는 아가드로 골라 갖고 오셨네요 자 아리엘 철화 12,000원 오늘 너무 좋습니다 12,000원 이고요 자 다음은 그린서프 군생 12,000원 포트 사이즈 12,000포트 그린서프 여러분들 그린서프는 룬데리만큼 예뻐요 근데 룬데리는 솔직히 이런 털감이 대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린서프는 아닌 듯 하면서 털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뻐요 꽃도 룬데리 만큼 예쁘죠 12,000포트 풍성해 근데 룬데리 보다 가격이 착해 자 요 그린서프는 12,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다음은 얘는 뭐야 페레 페라가모 자 페라가모 외두 14,000원 자 페라가모 사이즈 진짜 좋다 포트 사이즈 12,000포트 페라가모 여러분들 사이즈가 거의 14,000 직경 사이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페라가모 사이즈 완전 커요 와 이렇게 큰 페라가모 14,000원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페라가모 색감 보세요 얘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맑게 나와가지고 얘도 예쁜데 저는 얘도 예쁘네요 페라가모 14,000원 보여드리고요 샤넬 외두 8,000원 사이즈 좋습니다 포트 사이즈가 11,000포트인데 이 샤넬 8,000원 직경 사이즈 대략 11에서 12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큽니다 샤넬 외두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실버킹 금 6,000원 보여드립니다 가로 세로 8cm포트의 실버킹 금 입니다 목대 살짝 굵게 나오고요 기저 부분에서 아가들 내어줘서 지금은 외두지만 군생으로도 여러분들 키울 수 있는 녀석이에요 얘가 그냥 군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실버킹 금 가격은 6,000원 색감 너무 예쁘고 약간 찍힌 듯한 그런 모양새 너무 예쁘죠 실버킹 금 가격은 6,000원 사이즈도 좋습니다 가로 세로 8cm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온세 비온세 무지개 무지개 쌍두 6,000원 5,000원 4,000원 나는 다육들 소개 또 해드릴 겁니다. 술도 신상과 함께 여러분들 또 많이 많이 여러분들 찾아봐주세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